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오늘 대구에 전시회사전 답사자 잠깐 와가지고 오는 도중에 시민 분의 집에 오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잠깐 조금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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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가지고 담아 가지고 왔는데 아 멋집니다 꽃에도 많이 올라오네요 그죠 이야 한결같이 안 있으면 정성이 주인님의 정성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아이고 여기 부작도 멀리 멋지게 하시고 그죠 꽃들 그죠 와 멋집니다 엔시클리아 도 있고 또 막 일반석구 아이고 예쁘니 그죠 아 드디어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그죠 아 여기도 대작도 하나 있네요 그죠 와 멋진 대장입니다 어 꽃은 지금 요렇게 움직이고 있고 어 한 개 한 개 이래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아 정성이 대단합니다 여러가지 그죠 어 요렇게 보이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요렇게 한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멋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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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갑니다 풍난도 보이고 음 석국동 어 여기서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 지미가 분은 여기 서야 있습니까 국을 한답니다 아 멋지게 커피도 드시고 또 밤에 여가도 여기서 즐기고 이렇게 하시니까 아 정말 여기 행복한 행복 공원이에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행복 공원이기 때문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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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있습니까 그죠 아 멋진 공간입니다 음 살짝 여기에 제가 와서 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 지금은 그죠 음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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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아무쪼록 그죠 아 이렇게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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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었습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불러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갑니다 가기 때문에 아 제가 어 저 다음 오늘 저기 온 목적은 여기 대구에 음 전시에 어 3월달 전시에 개최하려고 왔는데 아 잠깐 온 기간에서 잠깐 온 시간에서 잠깐 짬을 내 가지고 여기 지미가 분 어 어 이렇게 공간에 생활 공간에 들어와 봤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어 좋은 날 되시고 어 언제든지 불러 주시면 저는 갑니다 아 가 가지고 어 키우는 배학 테이프에 함께 함께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어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아 모든 날씨를 공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슈스에서 고맙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